이거 보고 똑같으세요 중랑 아 중랑 와 콩씨 네 이쁘다고 고맙습니다 그 정도 미인은 아닙니다 미인은 채팅해주세요 야 거울바이씨 오늘 되게 연하게 하고 온 건데 겨ımı 최근에 화장한 것 중에 제일 연하지 않나 눈 엄청 진하다고 요즘 엄청 연하게 하고 있는 건데 나 오늘 피부화장도 거의 안 했어 눈빡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자면 아니라고 진짜 눈화장 찌는 여캠 데려와? 진짜 생긴 거기 아니라고 하는데 왜 계속 찐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랄깨? 아니랄까 그러냐 그냥 내가 보기엔 진해 보인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계속! 아 눈 아이라인 빡! 요즘 화장이 빡! 내가 생각만 봐서 그런가 오늘 화장이 빡!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따봉! 춥냐고요? 춥겠어요? 저 이거 룰렛이잖아요 개펀치 닭새님 어서오세요 닭새영님 별풍선 100개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닭새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감도 해볼게요 닭새영님 어떻게 왔어요? 우와 구독합 6 어?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우와 한핳 Queki 닭새영님 장난이에요 어아 charge 내가 knocked absurd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괴 좋다 하하하하 닭새영님 내일 방송국 가보시면 갑자기 방셀 와있을 수도 있어 제껍니다 장난 장난 닥새님 너무 감사해요 닥새는 1000개 이상 아닌가요? 맞는데 소매 넣기 했는데 어떻게 꼭 그 제 값을 받겠어요 그냥 웃겨서 한 말이에요 아니 진짜 장난친건데 이렇게 넘어갔을 줄 몰랐네 순식간에 300개 뜯기기 아 근데 진짜 귀엽다 나 울면서 생각이 고마워져줬는데 울면서 이거 구독하시오 이거 이모티크가시오 좀 귀엽긴다 울지마 울지마 미안해요 어떻게 놀러오셨지? 킥뷰 안 나온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뇌절은 안 하려고 해서 킥뷰는 참았어요 킥뷰 값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킥뷰 드릴까요? 닥새님 따봉 진짜 이거는 막 뭐 달라고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저 웃겨주셔서 감사해가지고 그냥 받아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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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같아요? 네? 아니 장난이에요 진짜 그냥 받아주세요 뭐야? 아 진짜 뭐야 왜 울면서 계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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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한 달 쓰려고 춘설 안 건네 하하하하 나 이거 한 달 쓰려고 왜 죽는냐? 왜 죽는냐? 아 죽는냐! 어떡해? 저 이거 방세 가겠습니다 닥새님 이거 출퇴해서 방세 기억도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닥새님 컨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존나 귀여워요 야 그렇지 않냐 얘들아? 여기서 환불해달라고 지랄하면 주스 나오겠네요 저 환불 태어나서 한 번 해줬다 나 두 번째 해줘라 참쳐 아니 진짜 그 흉 쏘시고 나서 한 달 쏠라고 충전할 건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구독까지요 얘들아 근데 저거 진짜 귀엽다 너네 딴방 놀러가면 써먹어라 100개 쏘고 10개 쏠라 했는데 나 이거 한 달 갖고 놀라고 충전한 건데 딴방 가요? 지키지 말고 가야지 아 딴방 권장이군요 그럴리가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죠 뭐가 그렇다면인데 빠질 수... 아 좀 빠져 이런 데서는 왜 빠질 수 없는데 이런 데서 좀 빠지라고 닥새님 두 달 째요? 내가 역팬까지 암 움직이 갈게요 닥새님 울지마 나 저렇게 울면서 풍 쏘는 사람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원래 풍 쏘고 우는 거예요 아 내 두 달 째 어제 남의 값도 다 잘려줄게 진짜 개웃기네 혹시 20대인지 30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 무슨 10대여 닥새님 우리 양심적으로 살자 아 지금 진짜 귀여워서 저보고 싶었어요 반응 궁금해서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이런 대접 처음이죠 빨간 맛 좋아해 난 각혈 맛이야 빨간 맛 진짜 나는 각혈 맛이야 아 예산 한 스물넷 4살? 24살? 25살? 맞혔어요? 땡 어? 33! 23! 나 20.. 20대구나 아직 저렇게 30대에 발끈하는 건 아직 20대란 얘기거든 누나 네 아 연아야? 나 연아 좋아해 10대라니 아까 술 먹고 술풍이라고 했잖아 아 근데 나 10대라고 하면 나 진짜로 반말 한단 말이야 백수야 넌 진짜 연아잖아 넌 제발 누나라고 좀 불러 뭐지? 이거 뭐지? 사과풍입니다 뭘 사과하는데요 갑자기? 10대라 뻥쳐서? 이거 10으로 나누면 제 나이입니다 아 진심? 이것도 구라 같아 그쵸 돌바님 침 깨면 꺼야돼요 네? 아 이것도 구라라 그러면서 푸가이나 싸주면 좋겠다 그쵸 내 병에 왜 이렇게 내가 첩이야? 반방이에요 전 이제 제가 좋아하면 다 접어요 저 접을 일 없어요 저 이거 따봉 가봽 나 뭐지? 어? 나 뭐지? 뭐지? 내가 둘 다 접을 해 내가 왜 이렇게